잠시 뒤 내 몸은 땀에 젖었고 곧이어 몸 전체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심장에 대해 귀에서 펌프질을 해대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다 안 돼 약은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내 몸은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결국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공황 발작이었다 이 내용은 대한 불안의학회에서 출간한 불안한 당신에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은 살아가다가 까닭없이 혹은 시시대 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고통 또 걱정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책에서 따왔습니다 불안한 당신에게 인간은 생례적으로 불안한 존재지요 그래서 칼럼니스트인 지혜수 씨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라는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천천히 그것을 다 먹고 죽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은 이 사고를 한꺼번에 다 베어먹어요 그리고 인생을 스스로 단축하게 됩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매사에 조급해요 침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는 스스로 땀이 나고 또 호흡곤란이 오면서 이게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예배에 오면 막 불안해요 괜히 막 그냥 그런데 이 불안 다시 말하면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만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잘나가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잘나가는 사람이 불안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고 인간의 생례적인 하나의 존재적 현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키에레코 그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례적으로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알랭드 보통은 그의 저서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불안이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루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걱정 이걸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은 욕망의 한여지요 사실은 아니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아요 내 자녀가 잘되건 못되건 상관없어 그런 사람 욕망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다 우리는 미래 존재 불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 걸까요? 불안한 이유는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외부적인 원인과 그리고 내부적인 원인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어느 누구나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오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면 불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 내부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신경적적 불안이죠 신경질적인 불안은요 자신 안에 있는 성적인 본능이나 공격적인 본능이 주된 원인인데 이게 잘못된 충동이 파괴적으로 방출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스스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불안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에 끄림칙한 행동을 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불안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이 계속되면은 몸도 해치고 마음도 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안이라는 건 다 나쁜가? 좋은 불안도 있습니다 이 적당한 불안 때문에 자신이 발전하고 성숙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연예인병이라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공연이나 중요한 연기를 앞두고 불안 증세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 보통 공연 말고요 남진 50주년 공연 55주년 공연 수만 명이 모여가 이거는 여러분 개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불안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더 공연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잘 하면은 환상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큰 공연을 앞두고는요 스스로 고독의 극제의 땅으로 가서 은둔을 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밤을 지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암에 우리 남진 장로님 저는 못 가고 대신 보내드렸어요 시골에서 아니 남진 장로님이 왔다 가셔서 다음 주일날 몇 명의 새신자가 나왔느냐 200명이 나왔답니다 200명이요 박수 한번 해서 200명 시골에 200명이면 대단한 거요 여러분요 대단한 거요 그래서 참 내가 간다고 여러분들이 200명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남진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요 그런데 뭐 그런 공연 말고 진짜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이거 진짜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요 목해자 병이 있습니다 여름밤에 소쩍새만 우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제 자신과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대형집회를 앞두고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 대형집회 앞두고 잠만 콜콜 자겠습니까 잠 안 오지요 강박을 날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박과 불안이 저에게 도전정신을 주어가지고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게 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며 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목사가 계속 발전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스스로 고독한 강박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 스스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저 마음이 극치 사막의 땅으로 가가지고 저 자신과 홀로 싸우는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스스로 도전하고 또 응전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한 단 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본다 이 말이죠 그냥 맨날 먹고 싸고 맨날 놀고 그런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위도 스스로 낙심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은 압살렘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렘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잘못하면 자식에게 잡혀 죽이면 이 자식은요 천대에 이게 역적으로 남고 또 자신도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파세바와의 범죄 사건이 막 그냥 속고 졸라와가지고 계속해서 내면적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불안을 극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공황이 있습니까 이거 스위치를 다 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치 꺼버려요 그리고 나를 발전시키는 불안의 환경은 뭐냐 도전의 기회로 삼으세요 도전의 기회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평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세상 염려 걱정 다 버리고 크고 놀라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위대한 평화를 경험하는 평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니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원과 몸 죽게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도전 자 여러분 이런 평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불안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정서와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기시켰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사월에게 쫓겨 다닐 때 그는 미살산 그리고 또 헤르몬산 그리고 요단 땅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편 42편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가 지금 폭포 앞에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잔상을 지금 떠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다 광야에 아마 엔게디 폭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폭포가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폭포는요 이게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 정방폭포나 천지연폭포 비룡폭포 같은 폭포가 아닙니다 엔게디 골짜기 하면 진짜 작은 폭포가 있어요 저 작은 폭포를 이제 바라보면서 아마 다윗이가 어떤 상상을 했느냐 은혜의 폭포를 상상한 것 같아요 저 작은 폭포가 뭘 불러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파도와 물결을 불러온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불러왔던 은혜의 파도와 물결이 자신의 전 존재를 휩쓸어보러 옛날 성경에는 음물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10편 42편 7절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막 위대한 폭포를 보면 와 주여 은혜의 폭포가 영의 폭포 그 영적인 폭포가 나의 영혼을 음모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가 그런 겁니다 그 찔찔찔 같은 폭포를 바라보며 은혜의 폭포를 연상하였어요 그리고 은혜의 폭포가 불러온 파도와 물결이 자신의 영혼 안에 들어와 아니 자신의 영혼을 휩쓸어버리는 연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신령한 정서를 갖게 되고 은혜로운 평안의 감정을 소유하였겠습니까 옛날 청교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산천초목이요 그리고 꽃과 흘러가는 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시를 쓰며 설교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청교도적 신앙을 계승한 스펄전의 설교 속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별빛에 감사하고 달빛에 감사하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그런 자연 만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스펄전을 정공하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목사 설교를 들으면 스펄전의 냄새가 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먹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 월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도 청교도 사상을 입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늘 산책에 잠을 설치지 못하고 파랑새 우는 소리의 전율을 느끼지 못하거든 깨달아라 너의 봄날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생의 봄날이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봄날이 간다는 노래를 봄날이 온다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좋은 정서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연환광이나 좋은 음악을 통해서 좋은 정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부시도록 푸른은 숲길을 걸어본다든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밭이나 들꽃들이 만발한 들판을 걸을 때 아이 진짜 성길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저 들꽃 가까이 보고 자세히 봐야 아름답잖아요 아 진짜 개망초 진짜 개같은 꽃이네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당장 보내야죠 이런 숲길을 걷고 들판을 건너면 갈대밭을 걷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정서가 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좋은 음악을 듣는데 정서가 순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벌써 아침이면 서늘한 바람이 불고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문턱에 다가오고 있죠 아무리 여름 아무리 더운 여름도 가을을 이기지 못한다 그죠? 가을을 이기지 못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노래 한 구절을 불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들바람이 산들분다 달 밝은 가을밤에 산들바람 부은다 아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있어요? 오 여러분요 바람이 서늘하잖아요 바람이 서늘 부하여 들 앞에 나섰더니 서서한 머리에 하늘에 구름을 벗어나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떡합니까? 참 좋은 노래예요 마음의 순화 정서의 어떤 정화를 이루는 게 하는 게 이런 노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는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좋은 감성을 갖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찬이라면 이런 노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산들바람을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주만물과 계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노라면 여러분 이 산들바람이 그냥 산들바람이 아니요 꽃이 그냥 꽃이 아니라니까 이 산들바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 마음을 씻겨주고 지나갑니다 저 푸르는 풀립과 나무들이 우리의 눈을 피로한 눈을 씻겨주는 거예요 계곡에 흘러가는 저 또락물이 말이죠 우리의 귀를 씻겨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나뭇잎이 그냥 나뭇잎이 아니에요 신의 물이 그냥 신의 물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자연 만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무리 좋은 각오를 부르더라도 나도 모르게 주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이 좋은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리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유대한 솜씨로 만드신 걸작품이지 맞아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 푸르는 나무 저 푸르는 잎새들을 바라봐라 얼마나 눈이 부시게 푸르는가 가을역에 피어있는 저 들꽃들 가까이 보니까 아름답잖아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름답잖아 저 아름다운 걸 내가 주고 있으면 이 산들바람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인가 살아있으니까 저 맑은 시냇물이 아름답게 들리는 거지 그리고 작은 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말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설로 우리의 것보다 더 고운 백합과 초창성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새소리 내가 아버지의 진심 그 송심 기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찬양해야 진짜 찬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기쁘시게 받는 거지요 아 그뿐이런가 내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 내가 고난 중에도 찬성을 해야지 내가 이 환란 중에도 실패했어도 찬성을 해야지 힘든 가운데도 내가 전도를 하고 혼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는가 내가 고난 중에도 찬성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도 지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역경 가운데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 양에 들었고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힘이 도와여질 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다위시가 그랬습니다 다위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 실계층 같은 폭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저 파도와 물결 은혜의 바다를 끌어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압두를 당한 다위시는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마음속에 진정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그 마음에 자리잡고 있었던 거요 오늘 여러분도 다위시의 평화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맛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서 평화는 에이레레네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헬라헌데요 도시 부족국가로 많이 돼 있잖아요 전쟁이 많아요 전쟁이 많으니까 아테네스파르 같은 나라가 전쟁하면 항상 불안한 게 젊은 여자예요 왜? 남편 끌려가지고 늙으신 부모님들이 자식 죽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조약을 딱 맺어놓은 게 이게 뭐예요? 에이레네라는 그래서 성경은 이 에이레네를 그대로 갖다가 썼는데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평화를 바로 에이레네라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 평화는 뭐냐 이 평화 에이레네가 있기 위해서는 의의가 선행이 돼야 하나님과 의의 이 의의라고 하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요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막혀있으면 안 돼요 평화가 사라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저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저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비따거기 보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과의는 더더욱 마찬가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아이고 밑줄을 또 빼먹었냐 그러다가 어디 설악산 가다가 빵꾸가 났네 아이고 주인성소 안에서 그러지 아이고 하고 이제 이 가책을 느끼는 거 이게 불안이에요 11조 떼먹고 뭐 헌신하기로 해놓고 이거 다 빼먹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의의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죄악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를 올바르게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위도 끊임없이 자신을 억누르는 불안의 감정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당장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다위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10편 42편 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께 낮이건 밤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윗이가 평온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되찾았는지 몰라요 요즘 힐링 과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힐링 메시지와 프로그램이 넘쳐난데도 왜 이렇게 불안 시대와 불안 사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그냥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자기 개발서 시장은 청춘의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감정관리의 멘토를 차치하는 사람들 아 나는 막 이런 사람이다 힐링 힐링을 하는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정작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없어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나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누구만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스스로 불안했어요 그래서 치마 입고 저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평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심거리 걱정 불안 환경이 여러분을 이어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불안을 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사람 되세요 그대가 만일 작년의 행복을 찾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으로 인한 참 평화를 얻을 것 나와 같이 보내달라고 예수를 사랑한다 세번째 큰 믿음을 가지고 불안을 극복하는 거요 큰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인디언 부족 가운데 수족석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수족석은 열두 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다가 밤을 지새우도록 해요 남자가 되면 열두 살 거기엔 늑대와 곰이 나와요 막 떼거지로 나와서 맹수들이 막 출몰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이기는 야성훈련 남자가 야성이 있어야지 말이죠 도깨비가 나와도 그냥 그 왼돌이를 걷어쳐야지 근데 막 두려워 덜덜덜덜 떨면은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수족석에서 그래서 수족석에 추장이 있잖아요 추장의 아들도 성인식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아들이 유달리 겁이 많아 나 엄마 니까 할래 맨날 그냥 거기다 외아들이었어요 그러지만 추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오히려 혼자 야성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 역시 밤새 혼자 맹수가 오는 소리를 들으며 벌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밤이 길게 느껴지는지 왜 그렇게 추장의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불러대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웃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 동이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화살을 딱 쳐놓고 조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눈알 맞아요 아 화를 좀 가져올걸 아무튼 근데 보니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법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멀리서서 화살을 당기면서 멧돼지 새끼만 나와라 내가 눈깔을 쏘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후회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화를 들고 이렇게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왜 내가 불안해했단 말인가 참 얼마나 아버지가 훌륭한 아들입니까 제 아들이 공군학사장교 훈련을 받을 때 참 힘들어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 공군학사장교 훈련이 그냥 강한지 포기할까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빠 나 학사장교 안 하고 싶어 좀 나 어디 육군에 어디 공익근무 좀 알아봐줘 특별히 우리 이철희 장례님한테 좀 알아서 어디 좋은 자리 없나 아휴 참 여러분 다 갈등이 있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편지 보낸 줄 알았어요 아들아 인디안의 수족 속 이야기 알잖아 아빠가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단다 수족 속의 주장처럼 화를 들고 밤이고 낮이고 멀리서 내가 법상 갈 수는 없던 마음으로 화살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아들아 알지? 이렇게 편지를 보내준 거야 그 편지 받고 에라이 틀렸다 내가 공익근무학에는 틀렸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야 성경을 성경을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성경을 막 구약 성경을 다 여러분 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자네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해 주세요 그런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다 마쳤습니다 특별히 학사장교 시절에 사드 매뉴얼을 제 아들이 다 번역한 겁니다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석박사 과정 중에 쓰며 미국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저 아들 보면 참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잘 자라세요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수족 속의 추장과 저도 그렇고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껏다까만 막 신트럭만 나와도 이게 내가 또 위암 걸린 거 아니야 조금만 설사하고 속이 부글부글해도 이것도 이놈의 대장암 걸린 거 아니야 여러분 함부로 우리 사명이 있는 자는 함부로 아마 안 걸려도 이거 다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라고 고난의 환경을 주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 오히려 불안의 환경이 주는 도전에 응전을 하라고 직면을 하라고 극복을 하라고 그래서 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여 그 고난의 환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며 널 찾아내어 안부하시니니 죽음에서 생명 이리로다 그러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눈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눈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다윈 역시 그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때 뭘 생각했을까 청소년 시절에 골리아스를 까부셨던 그때의 그 시절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다 골리아스 앞에 두려워가 있을 때 다윈은 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아스 앞에 나갔잖아요 골리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허허 저런 할래도 안 받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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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장생 같은 놈이라고 십장생이요 저런 18개월 할부 같은 놈이 말이죠 너는 칼과 장과 단착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할래 받지 않은 블레이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놀라 할래 받지 않은 놈이 누구길래 말이요 홍용기 목사님은 이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런 수박 씨 발라 먹은 놈아 수박을 씨를 발라 먹었다고 아무튼간에 청년들한테는 참 어울리는 얘기인데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봅니다 시작 다윈씨 블레이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장과 단착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곤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물멧돌 한 방으로 다윈씨는 콜리아스를 그냥 완전히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다윈씨는 그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모한 게 아니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방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10편 42편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우리 앞에도 여러분 이 불안의 콜리아시라는 놈이 버티고 있어요 두려움의 콜리아 걱정의 콜리아 염려와 걱정의 콜리아 어떻게 이깁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거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물멧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아무리 불안의 콜리아 두려움의 콜리아시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믿음으로 이긴 경험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가 그때를 경험하고 그때를 기억한 것처럼 오늘로도 그때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큰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안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살아온 길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인생에 평탄한 사람이 아니고 굴곡이 많았어요 세상 말로 팔자가 보통 팔자가 아니죠 아주 상팔자가 아주 그냥 팔자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저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정말 걱정스럽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고 싶은 맘도 있었지요 피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백암교 개척할 때 노예 어르신들이 야 그냥 철수해라 그러면 제가 철수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저는 직면했습니다 끝까지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골리앗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담아있는 영화의 한 대사가 있어요 뭘까요? 아 기가 막힌 대사입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것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대사가 어떤 영화에 나온 줄 아세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영화 끝부분에 보면 청나라의 별동대장 주산타가 주인공 남의의 누이를 인질로 붙잡고 칼로 위협을 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딱하고 칼을 보기다 딱 대지요 게다가 이미 남의는 주산타 이 주인공은요 우리나라 사람 주인공은 주산타의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빼가지고 몸에 박힌 화살을 빼내어서 그의 활씨를 당기는 겁니다 또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잘못 쏘면 여동생의 눈에 맞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남의는 화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산타는 말이야 웃습니다 어떻게 아주 능청새로운 웃음을 웃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활을 쏠 수 없다 이 바람을 어떻게 계산해 이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데 어떻게 네가 화살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는 죽을 힘을 다하여 화살을 당깁니다 그러자 화살은 곡선으로 바람을 거슬러서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쫙 바람을 거슬러서 동생의 목을 피하여 주산타의 목그냥이 꽉 박힙니다 이거 어떻게 촬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무리 컴퓨터 그래픽이라도 어떻게 모가지에다가 어떻게 화살을 박아놓은지 난 도대체가 진짜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모가지에 딱 잡고 이 새끼 말아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남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 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드라마 영화 작가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그 많은 대사를 쓰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나 혼란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신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상황이나 환경 같은 건 안 받았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오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어요 11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늘 여러분이요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여 극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요 이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내적인 불안과 환경적인 불안도 더 극복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을 가질 수 없는 것 우리의 한 곳은 안전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가세 나가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라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왁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 능히 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누가 그걸 방해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쓰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누가 방해하겠어요 오늘 이철회 장련 대표기도 잘하셨는데 하나님이 국회의원을 시킨다면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오늘 점심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추구합니다 모든 불안 다 스위치 꺼버리고 다 물리쳐버리시고요 평안의 주인공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왜 저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따금씩 왜 불안해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는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저도 저도 모르게 이 불안의 썩은 사과를 훔쳐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이 썩은 사과를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좋은 정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놓은 죄악을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모든 걱정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야피의 불안에 염려에 저 두려움에 곤리아시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물멧돌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슴에 손을 얹고 1, 2분 동안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속삭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닿아 우리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에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칼부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염려와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다 십자가 앞에 던지게 하시고 칼부리에서 우리 모두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걱정 가득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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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선물로 우리 앞에 있는 콜리아스를 우리가 넘어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옵소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 이 나라에게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